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대비를 위한 지구과학1 그리고 지구과학2 하반기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리큘럼 소개도 커리큘럼 소개입니다만 지금 이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아 저는 어떤 강좌를 듣고 어떻게 공부하는게 좋겠습니까 라는 이 학습 관련 상담글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모평기준 성적대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학습하는게 도움될런지에 대해서 같이 소개 말씀을 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하반기 어떤 강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한번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학습방향을 설정해서 달려가야 될지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일단 목표를 잡고 방향을 잡았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옆에도 쳐다보면 안 돼요 그냥 쫙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일단 7월달 여름 방학 되어서 이제 실조문제 제공이 됩니다 실조문제는 우리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들로 구성된 문제풀이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과 1,2 각각 7월 11일 7월 15일 매주 월요일 매주 금요일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분량 차곡 차곡 업로드가 되는 점 알고 계시죠 그래요 강의 업로드 되는 족족 바로바로 듣고 정리 끝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전과 달리 이 매직 실조문제 변화된 점이 어 조금 문제 난이도를 많이 높였어요 아시겠죠 어 특히 지구과학원은 조금 많이 높였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 실조문제를 본격적으로 수강하기 전에 개념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점검 개념복습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개념복습 뿐이겠습니까 기출분석 및 EBS 연기구제 어 여기서 뭐 반영해서 어느정도 문제 변형을 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EBS 연기구제 문제 풀고 정리도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따라서 실조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게 아니니까 실조문제를 듣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 착실하게 잘 마무리 해주시고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필요하다면 개념 강좌 또는 유형별 자료 분석 등과 병행해서 듣는 것도 안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음 어쨌든 최근 뭐 수능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빡빡하게 우리는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문제 고난도 문제를 넣었다 라고 해서 모든 문제마다 고난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년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 평양 문제 비율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살짝 걱정되는 게 강의 시간이 짧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설명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질 듯 합니다 어 여러분들 저기 준비운동을 잘하고 그 내용들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지 체하지 않아요 오케이 음 여기서 준비운동이 바로 개념학습 개념 복습 이거거든요 오케이 그거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 7월 1일 7월 15일 날 개강돼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건 완강이 될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어 어떻게든 완강 때립니다 오케이 저만 완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완강하는 거야 어 여러분들 저 혼자 달려가게 냅두지 마시고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 오줌 모의고사 지구과학 1,2 각각 자 5,8,9,10월 시즌1부터 4까지 지구과학 2는 9월,10월에 시즌1,2 어 얘는 각 시즌별로 4회 총 16회 지구과학 2는 각 시즌별 4회 총 8회가 제공이 됩니다 지구과학 1은 이미 시즌1은 이미 출시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차근차근 후속 시즌이 출시가 되는데 이 오줌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실전 문제와 차이가 둘 다 뭐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실전 문제는 단원별 주제별로 쫙 이렇게 정렬이 돼 있다면 오줌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진짜 진짜 실전에 입각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예요 오케이 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본인이 부족한 걸 깨달았어 그러면 부족한 게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인지하고 그걸 채워나가는 공부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부족했다 본인에게 어떤 내용적으로 좀 까먹은 게 있다라는 걸 수능시험 볼 때 깨달으면 그건 늦은 거잖아 아이고 내가 이 내용을 까먹었었네 그걸 수능시험 볼 때 깨달았어 그건 늦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생기는 빈틈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주는 그런 의도의 커리큘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건 여러가지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그나마 그 상황에서 제일 현명한 대처가 될지에 대한 예행연습을 여기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점수에 상처받지 마시고 분명히 이게 모든 문제가 다 어렵진 않지만 역시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점수를 받아볼 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실수로 해서 그냥 난감해지는 때도 있고 그러거든 근데 그런 어떤 실수 또는 실패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한층 더 성장시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실수를 해볼 거라면 수능시험을 치르기 전에 많이 해보는 게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높이는 데 도움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따라서 이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게 나한테는 좀 부족했구나 아 여기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이럴 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좀 더 빠르게 답을 찾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과정을 이렇게 좀 배워나가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점수에 상처받지 마세요 또는 이 점수에 너무 거만해지셔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각 시기별로 이제 각 시즌별로 진행이 될 테니까 역시나 이것도 업로드 되면 바로바로 보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 저는 공부를 다 완성시킨 다음에 모의고사 나중에 모아서 다 풀고 좋은 점수 받고 싶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아끼다가 수능 전에 풀어보지도 못하고 버려버립니다 아 이게 뭐 대표적으로 아끼다 똥대는 경우죠 그러니까 아끼지마 점수 이 점수가 몇 점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뭔가 있다 풀어보고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깨닫고 아 이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구나 어 어 이해하고 배우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 그런 과정들을 숱하게 경험하게 되면 실력은 올라가는 거니까 이해 가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리고 10월달 이제 매직 파이널 강좌 진행이 됩니다 10월 초에 개강 예정이고 자 이 강좌는 강좌가 길잖아요 컴팩트해 어 수능 전에 마지막 최종 정리에 해당하는 강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최종 정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려운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어 2023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을 만한 출제 확률이 높은 내용들 위주로 빈출 개념 그리고 조금 올해 왠지 이 정도까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내용들 특이한 형태의 자료라든가 고난도 문제까지 곁들여서 전체적인 총정리를 하기 위한 의도로 제작되는 강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요 매년 이제 파이널 강좌는 다지선다 형태로 자료를 놓고 그 자료에서 다양한 많은 질문들 그 질문들은 정상적인 형태의 문제도 있지만 해당 주제와 해당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문제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연습시키는 그런 어 그렇게 제작이 되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능 전에 총정리를 하기 위한 강좌이고 어 그렇지 총정리를 하려면 이건 따라오는 게 좋죠 오케이 어 아니면 본인 스스로라도 이 정도의 이 강의에서 제공해드리는 수준의 총정리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가 되면 6월 9월 평가원 모의에서 다 나왔고 연계 규제도 다 출시가 됐고 수능에 필요한 2023학년도 수능에 필요한 모든 학습 소스들은 다 공개된 상태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늠해서 와 이 정도 이 정도까지 기출 문제가 발전됐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있겠다라는 걸 충분히 가늠하여 최대한 물론 뭐 이게 꼭 나올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추려서 총정리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이제 전체 2023학년도 수능 대비 커리가 마무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전 문제가 됐든 모의고사 됐든 파이널이 됐든 개념 복습은 여러분들 언제나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일단 처음에 개념 학습을 할 때 개념 강좌를 듣고 공부하실 때 물론 한 번 정리하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게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테고 강의도 똑같은 강의를 두 번 듣고 세 번 듣는 건 처음 들을 때랑 다른 게 많이 들려요 그 경험들 직접 한번 해보시길 꼭 부탁드리고 그 정도에 대한 충분한 개념 학습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정도 가 끝난 분들에게는 개념 교재나 개념 강좌는 사전과 같은 역할이에요 어 이제 거기까지 했다면 그러니까 사전도 이제 어떤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영어 사전 같은 걸 펼쳐서 찾아보잖아요 음 사실 요즘은 뭐 종이사전을 들고 다니진 않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실전 문제가 됐든 모의고사 문제가 됐든 어떤 내용들을 딱 문제를 풀다가 어 잠깐 이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원리가 이렇게 적응되는지 저렇게 적응되는지 이때는 이 암기가 암기 요소가 뭐였는지 용어가 뭐였는지 이런 게 생각 안 나고 그럴 때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못 푼 기념으로다가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차근차근 읽어보고 필요하면 해당 강의를 다시 한 번 들어보는 ok 반복적으로 특정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는 용도로 개념 강좌 을 활용하면 좋아요 이에 대해 무슨 얘기인지 음 뭐 10월 달인데 개념 강좌 듣고 있어 이게 아니고 개념 강좌는 필요할 때 언제든 반복 해서 돌려보는 게 필요하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학습 이다라고 말씀드릴께요 아시겠죠 이거 진짜 성실하게 꾸준히 하셔야 돼요 방심은 근무를 하는게 요거 놓치는 친구들 꽤 많다니까 6월 달 점수 잘 나오고 9월 달까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 이제 내려놔 어 왜 어 모든 과목의 점수가 다 잘 나오면 그렇지 않겠지만 지구과학 이 잘 나와도 약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과목 간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어 물론 이제 마판에 조금 부족한 과목의 학습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할애하는 그런 어떤 과정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구과학을 내려놓게 되면 생각보다 이 머릿속에서 증발되는 속도가 이게 느리지 않아요 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최소한의 학습시간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확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어 필요할 때 개념 복습 철저하게 하시면서 방심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거 매년 반복 드리는 말씀인데 여름 시즌 이후에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서 수능을 목전에 딱 앞둔 시점이 되면 본인이 어느정도 완성됐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어 그러니까 나는 어느정도 다 알아 난 어려운 것만 몇 개 좀 풀고 정리하면 돼 세상에 어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 중에 실제로 그 경지에 이른 친구들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어 그러니까 뜬금없이 아주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묻는 문제를 못 풀어 어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시험 문제 딱 수능 시험 문제의 문제를 보고 어 너무 지엽적인 게 나와서 틀렸어요 이른다니까 지엽적인 문제가 나온 건 알고 계시죠 어 본인이 해당 내용을 공부 안 했거나 몰랐을 때 본인이 틀렸다라는 걸 부족해서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문제가 이상했기 때문에 틀린 거다라는 변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 어 사실은 그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소위 지엽적인 단순 암기 어 로 푸는 문제들은 아는 친구들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다 푸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암기가 다는 아니 겠습니다만 그런 어 좀 기본적인 학습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땐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치중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고난도 문제를 하나 풀었다면 그만큼 더 기본적 해당 주제에 대한 기본을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학습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수능특강에도 여러분들 본문정리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많이 읽어보시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포기하는 친구들이면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좀 이렇게 좀 성적이 많이 잘 나오는 분들이 아니라 지금 밑에서 따라가고 있는데 따라가다가 포기하는 경우거든요 그렇지 너무 힘드니까 너무 뒤늦어서 포기하지 마시라고 왜냐 아직 많은 공부를 안 했다면 조금만 해도 금방 채워져요 이해 돼 무슨 얘기인지 50점 만점 원점수 기준으로 10점에서 30점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이해 돼? 어 40점 정도까지도 금방 가 맞지? 40에서 45 45에서 47 48 만점 그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때 조금 더 쥐어 짜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채워질 수 있으니까 이미 조금 뒤처졌다고 생각되신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성적대별 권장학습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1, 2등급 이거는 지난 2023학년도 6월 모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같은 뭐 1, 2등급이어도 막 한 5개 찍었는데 다 얻어 올렸어 그래가지고 1등급이야 이거랑 어? 진짜 모든 문제를 상세하게 해설을 할 수 있을 만큼으로 풀어내서 1등급 받은 건 다르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보신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따라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6월 모평 기준으로 지구과학 1, 2,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물론 이제 본인에게 취약한 주제라든가 취약한 단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험 시간 내내 집중력이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실력 발휘가 안 되었을 수도 있겠죠 음 그럼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어떤 등급을 받은 분들이라면 개념 복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해 주시고 여기에 실전 문제를 수강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개념 복습은 여러분들 개념책만 쳐다봐라가 아니라 그 이전에 풀었던 기출문제라든가 EBS 연기구제 문제라든가 뭐 유형별 자료분석이라든가 지구과학원의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전에 풀었었던 문제들 중에 틀렸던 문제들 또는 문접해 제가 이렇게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들을 첨삭해놓으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 문접해 여러분들이 끄적끄적 됐던 내용들을 꾸준히 찾아서 읽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전 문제 따라오실 때 이제 여름부터 바로 진행되니까 어 문제 풀기 전에 개념 체감은 빠르게 읽어보고 기출문제 쫙 펼쳐서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보고 EBS 연기구제도 틀렸던 문제 또는 문제 옆에 뭔가 많이 내가 설명을 쏘는 게 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 한번 차근차근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어보는 거지 됐죠 그리고 이후에는 차근차근 따라가면 돼 모의고사도 시즌 별로 남으면 풀고 그 다음에 파이날도 남으면 그 시기에 맞춰서 또 따라오고 순차적으로 따라가면 돼요 하지만 개념 복습은 직접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말라고 틀렸던 문제 다시 보는 거 잊지 마시고 얘도 마찬가지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한번 풀고 문제 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데이터를 쌓아 놔야 돼 틀렸던 건 다시 한번 들춰보시고 됐죠 처음 풀 때가 시간 걸리지 풀어놓고 첨삭했던 걸 읽어보는 건 그건 금방 돼요 그 다음 6월 모평 기준 3등급 4등급 정도 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특정 대단원 또는 중단원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범위의 개념학습이 충실하게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얄팍하게 한 바퀴 정도 겨우 돌아가지고 잠깐 뒤돌았더니 금방금방 까먹는 내용이 많거나 오케이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해야 돼 따라서 이런 분들이면 개념학습을 본인이 취약한 단원이나 주제를 발췌해서 하시든 또는 전범위를 끝냈지만 전체적으로 다 미적지근하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전범위에 대한 조금 무게감 있는 학습을 하시든 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념학습이 됐지만 기출문제도 아직 안 풀었고 EBS 연계유제도 아직 안 풀었을 확률이 좀 높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개념강좌도 열심히 들었지 기출분석도 다 했지 EBS 연계유제도 잘 풀고 오답 정리 끝났지 그럼 2등급 안 나와 이거 이해 돼 무슨 얘기인지 만약에 그걸 다 했는데 이렇다 라는 건 진짜 그날 너무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던가 집중력이 떨어졌던가 졸렀던가 아니면 진짜 거탈기로 진짜 그렇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여기에 조금 더 치중을 해 주시고 근데 이것만 하고 끝낼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기출분석도 해야지 EBS 연계유제도 정리해야지 실전문제도 풀어야지 됐죠 이것을 병행하시는게 좋아요 병행 병행에서 9월 모평 이 치러지기 전에 여기까지 끝내는게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이 여름 시즌에 한번 하얗게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갑니다 오케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같이 해야 돼 같이 아시겠습니까 같이 그리고 이분들도 이제 유연별 자료음속을 안 들었다 지구과학원 기준 유연별 자료음속 같이 들으면서 실전문제도 병행하시는게 좋고 이에 대해 무슨 얘기인지 아 이거 유연별 자료음속 진짜 멋진데 이거 아시죠 우리 들으신 분들 병행 이거 안 들은 분들은 병행 그리고 이제 5등급 이하 사실 뭐 유연별평 한 번으로 이렇게 탁 선을 긋는게 이게 올바른건 아니에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다 라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물론 선택과 결정은 본인이 하는거에요 좋아 자 5등급 이하라면 사실은 개념학습이 거의 많이 안되어 있는 상황일 수 밖에 없어요 어 어 어 아니면 한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음 그렇잖아 근데 글을 읽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생각하고 판단하는건 크게 지장이 없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전제를 깐다면 이분들은 개념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 다음걸 볼 필요가 없고 일단 여기에 모든 온신경을 끝내야 돼 알겠지 어 개념학습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출분석이 됐든 EBS가 됐든 뭐 유자분이 됐든 실전문제가 됐든 파이널이 됐든 일단은 이거를 9월 전까지 끝내야 돼 9월 모평 전까지 9월 모평 전까지 이걸 끝내고 물론 이제 기출분석이랑 병행하시는게 필요하긴 하겠죠 오케이 9월 모평까지 끝내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다음 실전문제가 됐든 어 연기구제 분석이 됐든 그 이후 후속거리를 조금 한 템포 뒤늦게라도 따라가야지 여기에 치중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그래서 큰 틀을 정리해드리면 개념학습 기출분석 EBS 연기구제 실전문제 실전문제 이 순서에요 어 오케이 물론 유형별 자료분석을 잘 소화한 다음에 실전문제를 따라오는게 지구과학원의 경우는 분명히 실전문제를 듣고 소화하는데 매끄러움이 더해지는건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 유형별 자료분석 아직 정리가 안 끝난 분들이라면 병행하시길 부탁드리는거고 아시겠죠 자 이런정도로 대략적인 안내말씀 드리는걸로 하고 끝까지 가는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구과학공부 생각보다 할만하구요 생각보다 재밌구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쏟고 신경을 쏟고 열정을 불태우는만큼 점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 2023학년도 수능대비를 위한 하반기에도 열심히 제가 먼저 앞장서서 달려나가도록 할테니깐 여러분들 뒤처지지 않게 강의가 올라가는 촉촉 다 듣고 잘 따라오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그럼 저는 강의 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